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성광 밴드요 성광 밴드고요 만 740원에 10%요 만 740원에 10%요 예 음 이걸 지난주에 사신 건가요 예 예 네 별로 좋은 자리 아닙니다 이거는 어 지금 투자하신 자리가 왜 이렇게 사시는지 어떻게 어떻게 공부하시고 뭘 보고 누가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는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섹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역시나 발전 플랜트 현대건설 이렇게 해서 제조업 여러가지 관 이음새 어 괜찮죠 조선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또는 여러가지 건설 쪽으로 엮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선 업종의 회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전망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 주식에선 전망 가지고만 투자하다 보면은 이제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전망만 보다가 가격을 안 보거든요 그리고 전망만 보다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사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보고 공부하셨는지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투자를 하라고 가르치는 자리보다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리에요 특히나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제가 늘 말하는 외국계 증권가에서도 한국 증권가에서도 그리고 세력들도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 주식 전문가들 큰손들 세력들 뭐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주식을 조금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광밴드 이런 자리를 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 자리를 사지 말라고 하냐면요 저점이 무너지는 자리라는 거죠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만들어지고 있던 저점이 무너지면은 이 저점은 저점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형성이 되었던 자리가 11,500원 자리인데 이 자리가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지만 그 전에 매수하기 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무너지면 여기서 더 떨어져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자리가 대충 찔끔 떨어지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서 내려갈 만큼 내려가고 난 다음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어딘가를 생각해보면 9,000원대가 된다든지 조금 8,500원에서 한 만원 사이쯤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저기까지 내려갈 게 어찌 보면은 확률상 높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사는 것도 웃긴 거고 사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 이 자리는 매수해서는 안 되고 들고 있는 사람마저도 손조래라고 가르치는 자리에 지금 매수하신 거거든요 이건 저점 깨질 때 손조라라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자리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내려갈 때 무작정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 줬다 내려갔다 반등 줬다 내려갔다 하게 되는데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를 만약에 사실 거라면은 내려갈 만큼 충분히 내려가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고 내려가고 난 다음에 칼날이 완전히 땅에 딱 땡그랑하고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살아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잘못 사셨으니까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재접근을 하시되 조금 아래쪽에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접근하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